안돼 산하야 산하야 김남준은 절대 안돼 이보세요 이 사람 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야 너 데리고 차 몰고 바다로 뛰어든 사람 내 말 못 믿겠으면 내 딸이라는 거 못 믿겠으면 당장 경찰서로 가자 가서 지문 찍고 유전자 검사 받아 내 딸이라는 거 이 백금이 딸이라는 거 증명해줄게 제발 그만하세요 산하야 필요없어요 내가 왜 당신들한테 내가 나라고 증명해야 되는 거죠? 필요없다지 않습니까? 필요없다는데 무슨 행팹입니까? 산하야 이 사람은 네 남편 아니야 이 사람 너 대인이요 더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까지 이상해지려고 해 빨리 가 가 그래 그래 일단 살아있어줘 고마워 산하야 언젠가 기억은 다시 돌아올테니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산하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엄마 어머님 엄마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하느님께 맹세하고 어떻게 해서든 산악 기억 찾게 할게요 어머니 내가 미리 경고했지 저 사람들 저라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죽은 자기 딸 자기 아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우리 복수만 생각해 저 사람들도 오라가 사람들하고 한패거리야 정말 왜 그래 내가 뭐 말실수했어? 모르겠어 나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가슴이 자꾸 아프고 미어지는지 왜 이렇게 가슴이 자꾸 아프고 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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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가슴이 자꾸 아프고 미어집니다